예 지금 저희 지역은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 약속한 대로 오늘 그 당첨되신 분들 오늘 고구마 택배 보내러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약속한 대로요 고구마 당첨되신 분들 오늘 이벤트 출발합니다 위에건 또 성함들이 나갈 수가 있어 가지고 위에는 택배로 해서 이름같은게 다 붙어져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요 지금 고구마 오늘 출발 하거든요 지금 택배 사무실 와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에 오늘 내일까지가 조금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꿀고구마는 제가 2021년도 그래서 항상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답하고자 제가 이벤트를 한 부분이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변치 않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